영국에서 물건 넣은 진짜 찐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고윤덕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인데요 누구든 처음 하는 일은 서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걸 못 견뎌요 나는 왜 줄넘기가 안되는거야 딱 두번만 하면 계속 걸리잖아 짜증나 피터 첫술에 배부를 술은 없잖아 꾸준히 해야지 흠칫뽕 그래도 짜증나 피터 영국에서도 첫술에 배부르랴 이런 말이 있나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해미님이 피터님 배성재 아나운서 목소리랑 비슷해서 모르고 들으면 배성재님인 줄 알았거든요 일단 피터 인사 먼저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die? Good morning do I sound like 배성재? Does he sound like this? 슛 골인 해보세요. 슛 골인. 똑같아요? 아니 웃기려고 슛 골인 말고 그냥 슛 골인. 다르죠. 몰라요. 저도 같이 한동안 SBS 플러스 프로 같이 했어요. 배성대 아나운서를 알죠. 지구인. 세상의 모든 사건 지구인. 금방 망했어요. 그런데 그 쇼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축구 좋아해서 저도 통한 거 많았어요. 우리 이혜연 작가가 배텐을 하다 왔으니까 어떻게 객관적으로 목소리 비슷해요? 아니죠. 이혜민님이 아마 배성재 거 듣다가 우리 거 듣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구지? 뭐 이랬나 아침에. 좀 헷갈렸나 봐요. 괜찮아요. 아니면 누구 목소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는 우리 아버지? 아니면 미스터빈 말고? 목소리 아니잖아요. 미스터빈. 외모는 한때 너무 나쁜 반응했지 말고요. 주드로 닮았어요. 그 말 들었어요. 한국에 옛날에. 있어 있어. 그렇죠. 뭔가 있죠. You look like a little bit. 머리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솔직히 지금 들어도 기분 나빠요. 이제. 미스터빈 만큼 해요. 그 나이 든 모습 말고. 로맨틱 할리데이 말고. 그 예전 거 뭐죠? 로맨틱 할리데이 전에. 옛날에 했던 거. 있었어. 그 리플리즈. 리플리즈 게임. 그때도 잘생겼어. 있어 있어요. 오 땡큐. 커피 쏠게요. 네. 여러분. 우리. 흰색 그림 올리죠. 네. 미스터빈 말고. 말고. 주드로 옆에. 아니면 미스터빈 주드로 셋 다 같이.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피터와 함께하는 진짜 영신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은 첫 술에 배부르랴인데. 요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여기서 술 근데 술술이에요? 뭐 소주 같은 건가? 첫 숟가락이 있어요. 첫 술. 첫 숟가락에 배부르다의 느낌을 풀면. 첫 수. 스푼. 스푼 알죠? 스푼. 리즈 위드 스푼. 네. 스푼. 스푼. 쓸 거예요. 이 표현은? 스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스푼 빼고. 오케이. 이거는 전체를 이렇게 가볼게요. 첫 술에 배부르라는 처음에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never satisfied with it for the first time. 진짜 긴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너무 너무 약간 이 방송 시간 채워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영어로 말을 줄이다가 중에 롱 스토리 쇼 있죠? 그렇죠. make it short. 네. 롱 스토리 쇼인데 긴 얘기를 짧게 하는 거잖아요. 네. 롱 스토리 쇼. 그렇죠. 제가 한번 영어샘님 앞에서 그 얘기만 했어요. 네. to make a show story, 롱. 짧은 얘기를 내가 길게 한 번 해볼까? 근데 선생님이 정말 빵 터지면서 놀랬다. 그런 전문인 것 같아요. 영철 씨는. 특이하게 묘하게 살짝 길게 자라죠? 네. 재밌어요. 의미는 다 담겨 있어요. 솔직히 예외했어요. I guess never satisfied with it for the first time. 네. 조금 이해 갈 거예요. 조금. Not 100%? Not 100%. Sorry. 피터가 줍니다. 오늘의 표현은요. Success doesn't come overnight. One more time, please. Success doesn't come overnight. Success doesn't come overnight. Success doesn't come overnight.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죠? Overnight은 뭐 하룻밤 사이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성공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표현이랑 되게 비슷한 의미죠. 첫술에 배부르냐? Success doesn't come overnight. I한테 얘기하면서 You have to practice. 연습만이 해야 된다고. 빨리 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의미죠. 성공은 빨리 되지 않는다. 그렇죠. Success doesn't come overnight. 성공은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니다. 하나 더 해도 돼요? 같이 생각하세요. 네. 오케이. 좋아요. Success doesn't come overnight. 네. Rome wasn't in a... 자, 가만히. Nearly. 괜찮아. 괜찮아. 봐줄게요. Rome wasn't built in a day. Oh, perfect. Perfect. 롬완... 우리... 그 뭐죠? 롬완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현에. 방발에 처음 나왔잖아요. 롬... 이거 담당 피리님이... 근데 솔직히 처음에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야 돼. 그건 왜냐면... 그런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어생님이 쳐다보면... 약간... 긴장되고... 놀래가지고... 롬 wasn't... 쳐다보는데... built가 핵심 단어죠. 되게 깐깐하게 쳐다봐요. 표정이 어떤 거냐면... 완벽하게 하지 마. 이런 표정으로... 아니 근데 좋았어요. 롬 wasn't built in a day. 하고 솔직히... 여러분... 실수해야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막 해야 돼요. 영철 씨처럼. 야... success doesn't come overnight. 성공은 그렇죠. 하루아침이 되지 않는 것처럼...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The same... 맥락.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죠. Yeah. 롬 wasn't built in a day. 도 좋고... success doesn't come overnight. 진짜 애들 인내심이 없을 때 많이 하는 말이에요. 부모들이. 김연아 선수가 7살 때 세 바퀴를 돌았겠어요? 음... 그죠. 어느 날... 어느 날 하다가... 그렇죠. 14살, 15살... 그때부터 돌기 시작했겠죠. Yeah. success doesn't come overnight. 그렇습니다. 오늘은 overnight...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만에... Overnight 스펠링은요? O-V-E-R-N-I-G-H-T. Overnight. 이 단어 기억하세요. 피트의 진짜 영수신 영어 철가루 고윤덕님이 의뢰해 두신 영국식 표현. 첫술에 배부르랴. 성공은 하루아침에. 그날 하루 밤에 되는 게 아니죠.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success doesn't come... 땡! 땡의 들어가 단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 무료고요. 롬 wasn't built in a day. 하다. 이 첫 eens. compañ이엇츠 고맙습니다. λientos